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이만하면 배음을 좋아한다 하겠다 그렇지 나한텐 가르칠 제자들이 있어 영재를 구해서 가르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난 이만하면 좋게 아무 욕심 없어 아무 욕심 없어 어어 그래 그래 들어와 강의 계획서 아직 안 내셨다고 어어 그거 어 그래 그거 금방 돼 내가 금방 뽑아줄게 예 에이 이거 다 요식행인데 말이야 아이 교수는 오직 배우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어쨌든 난 행복한 놈이야 그래 행복한 놈이야 나의 행복을 비워주겠다고 하는데 그 속으로 어떻게 알아 말이나 기특하긴 하지만 은근히 불안해 풀이 할아버지는 잠잠하시니?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 엄만 가만히 계시겠냐? 하긴 아 어서와요 어서와요 아유 배고프지 아유 그릇까지 다 먹어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차려놓고 아침 먹으네 아 어제까지 그냥 계속 소서들 먹었잖아요 차려놓긴 차려놔도 얼른 먹고 일어나야 돼 점심때 단체 한 팀 또 있잖아 어 30명? 응 아 그렇죠? 아니 그 전 붙인 거 모자라지 않을까? 응 그거 좀 더 붙여야 돼요 또 한참 정신 없겠다 야야 그래도 우리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 안 됐으면 진짜 네 엄마 그 집 가고 뭔 일 냈을 거다 왜 아냐 왜? 어 아니에요 훈이 아빠 찾아와서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하구나? 사과했다 그랬잖아 내가 그 얘기 말고 또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하지 않아? 너는 무슨 너 다시 합치자고 하네요 응? 거봐 궁금하면서 아니 아니 난 저 지난번에 그 음모 소리도 있고 해가지고요 아 아줌마 빨리 들어주세요 아 예예 아우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먹어요 앉아 앉아 한살말도 빨리 먹고 일어나